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 업체 강미룡입니다. 자, 2023 6월 모평 해설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총평 동영상은 따로 캐스트로 올라가니까 참고해주세요. 시작해봅시다.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전자기 유도에 대한 얘기죠. 자기장을 활용한 장치인데요. 전자기 유도를 물어봤잖아. 전자기 유도는 뭐야? 응? 전자기 유도는 닫힌 도선에 코일이나 원형 도선, 사각 도선, 상관없이 닫힌 도선에 자속의 변화가 생길 때 자속 변화 자속 변화가 유도되는 전압 유도기 전력이라고 하지. 유도기 전력을 유발을 시키고 그에 따라서 유발된 전류가 흐르는 거 이걸 이용하는 것을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 사람 이름으로 따지면 패러데이 법칙이지. 그치? 지금 봐봐. 마이크 와봐요. 코일이 있고 자석이 있고 진동판이 있잖아요. 이 진동판에 코일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허허허 소리 지르면 이 코일이 자석과의 상대적인 움직임이 생겨 그러면 자석 주변에 자속이 있는데 자기력 손해수가 자석 근처가 밀집돼 있잖아. 거기에 코일이 가까이 갔다 멀어졌다. 가까이 갔다 멀어졌다. 그러면 전류가 유발돼서 소리신호가 전기신호로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전기신호를 유발시킨 거잖아요. 무선 충전 무선 충전기는 다 전자기 유도에요. 여기서 자기장이 있고 코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전코일이라고 하지 휴대폰이랑 다를 바가 없잖아 충전코일이라고 하는데 충전코일에 밑에 충전기가 있잖아요 여기 자기장이 변한단 말이야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결과적으로는 자속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코일의 전류가 유도가 된다고 전동코일에 당연히 전동칫솔에 전원이 공급되는 거죠 전기신호가 들어온다고 전원이 공급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걸 배터리를 안에 넣어가지고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방식 마찬가지로 전자기유도다 마찬가지죠 코일이 있고 자기장이 있는데 이 자기장의 변화가 생길 때 코일의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셋 모두 전자기유도가 되겠습니다 전자기유도 ABC가 모두 전자기유도를 활용한 예다 알겠죠? 답은 5번입니다 1번 실수로 틀리면 안 돼 알겠죠? 예를 물어보잖아 전자기유도 물어보는 게 예를 물어보는 게 전자기유도하고 간섭 아니야? 간섭? 이 두 가지에서만 예를 물어보잖아 물론 전자기파에서 용도를 물어보기도 하지만 예라고 하긴 좀 그런데 세 가지는 꼭 우리가 뭐랄까요? 사탐처럼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이런 예들이 있다 사실 보면 원리야 원리인데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은 잘 이렇게 보면서 그 원리를 가지고 어떤 실생활에 사용되는 도구들에 어떤 것들이 전자기유도인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공부했던 거고요 그리고 알겠죠? 2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학생 ABC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자성체에 대한 얘기 자성체는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체가 있지 강자성과 상자성은 자석에 붙어 인력이 생기고 반자성은 청력이 생기고 이것도 다 특징이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잖아요 반자성체는 자석학 가면 당기는 인력이다 이거 틀렸잖아 벌써 학생비가 그렇죠? 그리고 강자성과 상자성은 자석의 인력인데 그게 외부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된다 반자성체는 반대 방향으로 자화된다지 그리고 3마리 중에 자화를 외부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자화를 유지하는 녀석은 강자성체밖에 없다 그치? 상자성체랑 반자성체는 자화를 잃어버린다 이 기본이에요 예를 그리고 외울 필요는 없는데 철은 너무나 자주 나왔기 때문에 철을 처음으로 물어봤어 철이 강자성체냐라는 걸 모두 알고 있잖아요 물리러들은 모르는 친구들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철이 강자성체인지를 딱 지식형으로 물어본 적은 없는데 한번 물어봐줬어요 알겠죠? 물어봐줬어요 철 정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게 니켈, 코발트까지 외워야 되냐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강자성체가 철, 니켈, 코발트고 상자성체가 종이, 알루미늄이 있고 반자성체가 금, 은, 구리, 유리물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모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철은 알아두자 알겠죠? 철은 알아두자 철은 알아놔 그리고 너희들 초딩부터 했잖아 쇠못에서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낼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철은 강자성체다 그러니까 외부자기장을 제거하면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자성체가 틀렸죠 답은 A인가 봐요 그렇죠? 학생 A 강자성체는 외부자기장과 같은 밤에 자기화돼 맞죠? 그래서 학생 A가 정답이 되는 문제 3번 전자기파 순서 외우라고 했다 순서 외우셔야 돼요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알겠죠? 여기가 바로 마이크로웨이브가 들어있는 거 아니야? 이 마이크로웨이브가 되게 쓰임이 많단 말이야 아주 쓰임이 많다고 얘를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도 이 마이크로웨이브 대역에서 휴대폰의 전파도 마이크로웨이브 대역을 쓰는 게 있거든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가 휴대폰 전파라던가 와이파이 블루투스가 다 여기 포함이 되는데 그런 것들까지 교육청에서도 물어본 적이 있으니 참고하도록 해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도가 강조되고 있다 대부분 원리는 다 알아 원리랜다 사용되는 예 사례들은 알아야 되는데 마이크로웨이브는 더 중요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지식도 알아야 되죠 진공에서의 진공에서의 속력 진공에서 이 파동의 전파속력은 C로 모두 똑같다라는 게 전자기파의 특징이잖아요 그럼 특징이야 그냥 기억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파동의 전파속력 C는 F람다에서 그치? 진공의 속력이 똑같기 때문에 진동수가 큰 애는 파장이 짧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파장이 짧잖아요 왼쪽이 걔가 진동수가 크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왼쪽이 진동수가 큰 거지 A의 진동수는 가시광선의 진동수가 작다가 되겠죠 틀렸고요 크다가 아니라 작답니다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웨이브죠 마이크로웨이브가 쓰는 게 위성통신에 이용이 되고 전자레인지에 이용되는 게 일단 기본이에요 알겠죠? 위성통신과 전자레인지에 마이크로웨이브가 이용이 되는데 최근에 와이파이, 블루투스 이런 것들도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참고로 알아나 교과서 중에는 일부 교과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평가원에 일부 교과서에만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잘 선택하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알아둡시다 와이파이, 휴대폰, 그리고 블루투스 휴대폰을 쓰는 여러가지 전파들은 다 마이크로웨이브 대역을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도 거기에 이용된다라는 거 알겠죠? 네,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죠 진공의 속력은 모두 똑같다 감마선이든 무엇이든 레이더에 사용하는 무엇이든 다 같다 답은 니은디긋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특히 뭐 여기서는 이런 거 있잖아 레이더가 설치된 군함 얘들을 우리가 실제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도 필요는 없잖아 그치?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닌데 좀 낯설게 보일 뿐이죠 어? 나 모르는데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 알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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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